오늘 이렇게 극적으로 승리를 할 걸 예상 못했는데요. 항상 선수들이 진짜 기적같은 포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래서 스포츠를 각본 넘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되게 정말 저도 열렬하게 응원하면서 재밌게 봤고 오늘 기분이 최고로 좋네요. 일단 저희가 4연패를 하면서 점점 플레이오프 진출이 조금씩 혹시 하면서 진출을 못하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조금씩 불안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불안함 속에서 저희 다 같이 좀 뭉쳐가지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여러 시도 끝에 이렇게 DK 상대로 2대0으로 이겨서 진출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한 1, 2주 전부터 거의 동일한 이야기였긴 했는데 저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냥 그게 돼 있으니까 저희 상체 3명이 좀 되게 많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약간 게임이 게임으로서 성립이 돼야 지더라도 얻어가는 게 있게 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인게임적 피드백 디테일을 채우거나 아니면 파트를 바꾸거나 구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저런 되게 시행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관빈, 안딜 선수가 건강 이슈가 저번에 한 언제 경기였죠? 한 DRX 그때부터 터졌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완벽하게 치료가 된 건 아니고 좀 계속 건강이 이렇게 살짝 왔다 왔다 해서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빈이랑 저랑 이제 또 이런 좀 긴 토론 끝에 긴 상의 끝에 일단은 어쩔 수 없지만 좀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퀀텀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용언 앞섰지만 이제 글로벌 골드 쪽으로 좀 뒤처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상대가 사이드를 괴롭히기 좋고 상대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소수로 움직이는 걸 노리기 좋아서 좀 생긴 골드고 저희가 용을 먹은 건 저희는 한타가 좋으니까 이제 용을 좀 더 쌓았다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느꼈고 전혀 뭐 돈이 밀리는 걸 볼 수는 없지만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고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대로 잘 끌어가서 이겼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실 정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오늘 얘기 그렇게 듣기도 하고 오늘 또 실제로 팬분들 앞에서 인사할 때 함성 소리가 진짜 너무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와 엄청 도움이 됐고 그렇게 함성을 해주면 헬스에 써도 들리더라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되지 않았을까 그런 도움들 받으면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비해고 이제 두 판 했는데 저희가 좀 지면서 지면서 느낀 것들이 저희가 해야 할 자리에서 싸움을 했는데 자꾸 지고 하니까 뭔가 해야 할 걸 피하면 또 그런 대로 지고 또 해야 할 걸 하는데 또 져서 점점 자신감이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가보자는 생각으로 좀 여러 컨셉들을 준비해서 갔는데 비해고가 벤이 안 당하면서 비해고 컨셉으로 준비한 픽을 두 번 연속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불선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가 연패할 때 물론 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규도 이제 자기도 직접 말하더라고요. 좀 자신감도 계속 떨어지고 왜 이렇게 좀 잘 뒤를 잘 안 되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감독 코치님들이나 팀원들이 좀 복도가 줬던 게 컸던 것 같고 오늘 바르스가 되게 한타를 잘 하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같이 한타 하는데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엄청 잘해질 수 있을 거라고 더욱더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샌드박스전에서 오늘 이행팀이 풀옵 자격이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광동은 특정 조건들의 기복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점과 저점이 멀다. 그래서 우리가 풀옵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정말 재미있는 싸움을 팬분들에게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오는 그런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고점을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점이 띄울 수 있게 계속 선수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의하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또 성장의 돌이켜봤을 때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었을 것처럼 그 풀옵을 1등 우승 목표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수들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블러핑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좀 많이 무섭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바텀 폼이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퍼와 딜라이트 그리고 그냥 그 외 모든 팀들이 다 당연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일단 좀 유독 요즘 많이 잘하는 것 같네요. 무섭네요. 하나랑 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하나가 제일 무서운 것 같고요. 원하는 팀은 저희가 아무래도 DK 상대로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T플러스 기아가 저희를 골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골라주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3등이 혹시 고르는 거 없나요? 3등은 무조건 6등이랑 하는 게 아니면 고르는 거면 혹시 모를 기회가 있지 않나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특이하긴 하죠. 광동이 다른 팀들에 비해 그 특이성의 이유는 저는 일단 모든 선수들이 다행히 잘하지만 일단 커즈랑 두한테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저희 체급 자체는 기괴하게도 프로권에 어울리는 체급은 아니에요. 저희가 스크림도 저희는 데이터를 어제까지 그제까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전과 연습은 좀 다르기도 하고 일단 정글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승리로 가기 위한 1옵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직감이 되게 좋은데 그 직감을 실행시켜줄 수익 능력이 마치 19살처럼 너무 짱짱하게 있습니다. 오늘 1세트 저는 사실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코 입장에서는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1세트도 이제 구도가 잡혔고 완전히 진게임인데 그런 걸 엎을 수 있는 게 그런 걸 이제 굳어져 있는 구도에서 어떤 매섭게 놓여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근거에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기적적으로 수행을 해내는 걸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업셋을 계속 일으켜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1세트 용 쪽에서 비해고 전환은 저는 사실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그게 전환이 빨라서 핑퐁할지 포커싱을 못지 시체를 먹을지 아니면 뒤로 뺐다가 다시 전멸 써서 넘어갔다가 그 부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한창 게임 하던 입장에서 그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긴 구도나 잘한 구도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렸을 때 말렸을 때 이제 말린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차악을 골라가면서 기회를 계속 노리는 게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해요. 플랜 A 말고 플랜 B를 잘하는 게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그게 되고요. 두두도 오늘 두 번째 세트에서 2대1 다이브를 탑에서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라인전이 그렇게까지 된 거 자체가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2대1 다이브를 그렇게 받아내는 순간 어? 게임 왔다 살짝.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셋의 기회가 계속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이 그런 걸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승리를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너무 선수들이 그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 일단 이제 그 KT전을 승리하든 패배하든 순위의 변동이 없다고 그게 아니 오히려 엄청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투입기 프로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퀀텀이라는 선수가 올라가서 저희가 경기를 한 번밖에 안 뛰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크림도 하고 준비하면서 약간 좀 안정화를 하고 규합을 하는... 그래서 KT전이 이제 KT전을 승리하든 패배하든 거기서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거기서 또 이제 얻어내는 게 있어야 프로블를 되게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꼬리네요. 그래서 KT전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게 좋은 풀옵 자원으로 이어지게 노력해보겠습니다. KT전, 저희 이제 혹시 시청자들이 막 풀옵 진추됐으니까 KT전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프로게이머들은 일단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 하나하나 다 이기고 싶고 더욱 더 잘해지고 싶고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싶다는 게 계속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T전도 정말 많이 준비해서 풀옵 때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게 좋은 경기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팬분들한테 항상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정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다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동일한 말인데 제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패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그런 함성과 면목이 없는데 이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승리에 정말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